자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을 그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잠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인내심은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나 가치 투자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사실은 대부분이 참지 못해서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 투자자들입니다 확실한 거래의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조급히 시장에 잘못 진입하여 시간의 함정에 빠져서 다른 좋은 기회를 이룰 수도 있다 그래서 부실한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기회비용을 상실하고요 또 하나 바닥 종목을 하고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게 되면 역시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번 보면 제가 부실 종목을 산 것을 제가 팔고 성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진단하면서 53%의 손실을 했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회원한테 제가 이걸 팔고 이리 LG 패션으로 종목을 교체하라 그래서 무료방송에서 제가 추천했을 때가 이때였죠 유료 회원들은 주로 이때 추천해서 들고 왔고요 무료 회원들은 이때 추천해서 성안을 팔고 이쪽으로 매수하라 강력하게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급히 시장에 잘못 진입하면 이런 경우가 뭐냐면 최소한도 기업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고 인내하면서 확실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주장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옷 종목들이 업종이 상당히 조정을 오랫동안 했고요 실적이 개선되면서 뭔가가 추세를 전환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강력 매수를 해서 더 사고 또 더 사라 이렇게 하고 나서 안타까운 심정에 있는 성안을 과감하게 매도하고 이걸 사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래서 많이 못 산 게 그게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벌써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때부터 올랐으니까 대충 수익률을 보면 이때 추천해 줬으니까 지금 수익이 대충 37%가 나 있습니다 그럼 성안은 그때 어떻게 됐느냐 성안은 잠시 19% 올라갔다가 또 원위치됐죠 이것이 잘못된 불량 기업들을 매수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상실한다고 과감하게 매도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진입이나 퇴출 시 조심스럽고 무리하지 않게 접근해야 된다 자신의 목적지에 도탈할 때까지 참을 줄도 알고 성급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진입이나 퇴출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거래 기법이나 원칙에 따라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거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캐시텍을 저보고 종목을 매수하라면 저는 이 종목을 꼭 사보고 싶습니다 물론 유리원이 제가 추천했을 때가 2015년 10월달에 추천해서 굉장히 수익이 150% 이상을 수익을 깔고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요 지금 더 올라갔죠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더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한번 매수해봐라 그래서 강력하게 어제도 제가 채팅을 하면서 알려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강력하게 신고가를 내서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참 너무 멋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죠 이걸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오랫동안 조정을 할 때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뭐죠 그것이 바로 투자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면 박스를 돌파할 때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이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해보고 살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본적인 방법을 몰라서 그저 조금만 수익 100%만 주면 두려워서 못 사게 되죠 시장은 늘 시작, 중간, 종결이 없는 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유동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란 언제나 흘러가고 그 흐름의 방향은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변화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변화만 하면 두려워하고 조금 조정하면 힘들어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 힘들어할 때 그러면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60일 추세선을 이탈했으니까 여기서 잘라야 되었나요? 잘라야 되었나요? 단기 고점이라고 매도를 했었나요? 템플터는 이럴 때 과감하게 여기서 또 추천하고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서 추천해서 강력 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있던 일이죠 언제 추천 또 나갔냐면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가담해라 추가 매수 비중이 작은 사람은 추가 매수에서 강력하게 들고 가자 이렇게 추천했었고요 어제 역시 박스권에 있을 때 좋은 종목이다 좋은 종목이니까 매수에서 한번 들고 갈 사람은 일단 척후병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들은 수많은 대중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하나의 환경에서 다양한 행동을 하면서 움직이죠 많은 그래서 군중의 각 구성원은 타인의 돈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죠 그렇죠? 자신이 타인의 돈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동안에 타인 역시도 자신의 돈을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시장은 그래서 총칼 없는 전쟁터라고 비유하는 것은 제롤드 로브가 얘기했죠 이기지 못하면 패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황홀한 자극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기대가 어긋났을 때 종목을 추천해서 매수했는데 강하게 상승으로 가면 기대 부응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고통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배반과 패배감을 안겨주고 자신을 스스로 파괴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시장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아유 나는 시장에 들어가면 마치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모든 종목이 작전과 그 다음에 큰손들의 장난 속에서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간혹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업을 좋은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에 동업자 정신으로 갔을 때는 그런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차트기법? 글쎄요 물론 차트기법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수를 해서 내가 이미 들고 갔을 때는 고평가가 아니라는 확신을 하고 매수해서 들고 갔을 때는 그 다음에는 차트를 무시할 수도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고평가 될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만 큰 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시장은 그래서 자신이 무슨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시장은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행동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든 아무 관심과 책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만이 자신이 시장에서 왕따당하는 느낌이오 마치 큰 손들이 내 마음을 읽어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생각을 누누이 갖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매수하는 방법을 몰랐고요 차트의 언어를 읽어서 큰 손들의 마음을 읽는다면 그것은 내가 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조종만 오면 못 참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살 때도 인내요 팔 때도 인내를 강조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입니다 큰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시장은 자신의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죠 시장은 비개성적이며 중립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의 성패의 결과는 오로지 자신만의 책임일 뿐이죠 또 뭘까요? 오늘 하이닉스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무료방송에서도 삼성전자가 PBR200을 가면 256만원 가야 된다 오늘도 또 신고가를 냈죠 254만 7천원을 찍었습니다 제가 256만원 가야 된다 그럼 하이형님은 어떻게 되냐 하이닉스는 최소한도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등이 아니고 2등이기 때문에 PBR3배로 기준해서 10만원은 가면 안되냐 제가 이렇게 주장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죠? 오늘 신고가를 해서 7만 1,900원입니다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6월달부터 집중매수를 해서요 3번 연속 추천하고 또 여기서 또 매수 가고요 또 매수 가고 또 매수를 했습니다 무려 4번에 걸쳐 매수를 강행했습니다 역시 주가는 이렇게 신고 깔아 돼 피라미딩을 해야 되지 고점이 왔다고 단기 고점이라고 매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61선을 돌파하고 추세를 계속 상승했지만 여긴 두 번에 걸쳐서 이미 깼습니다 추세 이탈이라고 여기서 잘라야 되나요? 저는 그런 투자를 권한 적도 없고 그렇게 주식을 보유해 본 적도 없으며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보고 저평가라면 아직도 맞짱 뜨고 가라 그것이 여러분의 큰 수익 가는 지름길이지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 담은 종목 중에서 강력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야 내가 산 종목이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가는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수익을 커버하면서 내가 시장을 이기는 투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따라서 어제도 제가 이거를 케이시택을 참 좋은 종목이다 저 같으면 조크뱅본에서 사보고 싶다 오늘 강력하게 박스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내줬죠 물론 며칠 전에 꾸준히 보험주를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는 아직도 고평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들고 가야 돼서 그게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있었는데요 대학생 한 분이 저한테 유료방송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여기였습니다 저보고 이제 전문가님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제가 펀드 가입했다 깡통내고요 단타 매매하다가 손실을 너무 크게 봤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400만 원뿐이 없어서 한 달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뭘 사야 될지 전문가님 몇 종목이나 사야 될지 글쎄 제가 볼 때는 400만 원뿐이 없으니까 일단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먼저 하나 사고 100만 원쯤 담고 나머지는 고민해보자 그랬을 때 제가 하나은행을 사라 그랬더니 전문가님 아무리 쳐도 하나은행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아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금융지주를 사라고 해서 이때 과감하게 100만 원어치를 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익이 얼마 됐나요? 예 40%가 났습니다 저는 늘 강조했던 종목 강의 중에 하나가 은행에 적금을 불 생각하지 말고 은행에 그 돈을 깨다가 은행 주식을 사라 그러면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주도주로 앞으로 계속 가니까 매수 강력 매수해라 이미 우리 은행은 100%가 넘었죠 수익률이요 그렇게 들고 갔고 실제로 권해서 매수해서 이렇게 들고 가고 쓸 가능성이 저는 높죠 그 다음에 헤어졌으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개선된 걸 확신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함부로 지금처럼 가는 시장에 실적장세가 초반을 넘어서 중반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식을 팔겠다고요? 단기 고점이라고 이경났다고 매도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은 영원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갈 때는 내가 좋은 종목을 붙으면 단기 조정을 무시해버리고 강력하게 보류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 거기다가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큰 수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모두 다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왜요? 저는 매일 매수해서 잘라먹고 그렇게만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전문가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SK이노베이션인가요? SK이노베이션을 사서 꾸준히 보호해서 이제 25% 수익을 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투자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려고 무료방송에 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저 역시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올바른 정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제가 한 이 유튜브 강의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됐던 거로서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좋은 기업에 동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또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현대해상이 또 갔나요? 현대해상이 또다시 신고깔랬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삼성화재 사지 말고 현대해상을 사라고 강요했던 사람이고요 삼성생명 사지 말고 안화생명을 사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무료방송에서 동부화재를 추천해서 참 이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삼성화재 추천 안 하고 저는 동부화재를 추천한 사람입니다 얘는 삼성선자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어준 종목이니까 과감하게 매수해서 들고 가라고 저는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반도체 부품들이 강력하게 상승해 줬죠 물론 우리 유리원들은 벌써 원익 IPS가 200%를 넘는 수익으로 그냥 들고 가고 있고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의 올바른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정석 투자를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짜릿한 상한가를 먹기 위해서 부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저는 적극 지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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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